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돌 말린 싱싱한 낙지 낙지를 매콤하게 구워먹는 양념 낙지 호룽구이입니다 매콤 쫄깃하니 맛있겠죠 여기에 매콤한 맛 추가 매콤 얼얼한 현지 마라탕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천왕 마라허거탕면 큰컵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는 고구마 당면이 들어있어 식감이 더 쫄깃하고 마라탕 육수에 딱 어울리더라구요 마라탕을 좋아하는 저는 컵라면으로도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딱 이 제품이 현지의 마라탕면을 제대로 구현한 컵라면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꼭 드셔보세요 오늘의 메인 메뉴 매콤 쫄깃한 낙지 호룽구이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소원입니다 마사지 계란 고춧가루 앗!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잠시 슬픈 라면 라면 죽이네요 너무 맛있지만 집에 갈래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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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! 구독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바삭한 아이스크림 이번엔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먹었습니다 마지막은 치즈가 있는 게 더 맛있어 그리고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다 치즈가 더 맛있는데 치즈가 더 맛있어 오브오오오 아.. 계란 쑥쑥쑥쑥쑥 쾌쾌쾌쾌 깜짝깜짝 하아아아 하아 파이밍 오늘의 공간은 더 맛있다 그리고 더 맛있다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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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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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! 안녕! 안녕! cool! 안녕! 안녕!